그 다음에 뷰와 시스템 카다로그인데 우리가 SQL에서는 3가지 정의어, 조작어, 제어 3가지에 대해서 정의어는 크게 3가지밖에 없어요 크레이트 명령, 조작어 같은 경우는 4가지 그 다음에 제어도 4가지 커밋에서부터 레고커까지 그래서 각각의 명령어를 몇 가지 안되니까 이렇게 숫자를 봐도 11가지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학습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학습을 해주시면 데이터베이스 언어에서는 쉽게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뷰와 시스템 카다로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더 떨어지니까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뷰 표시고 크레이트 뷰는 생성해서 보여달라는 뜻이고 시스템 카다로그라는 것은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어떤 내용을 표시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뷰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로부터 유도되어 만들어진 가상 테이블로 처리 과정 중에 중간 내용이나 기본 테이블 중에서 일부 내용을 검색을 해서 보여주거나 별도로 관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임시 테이블을 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테이블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테이블이 뷰라고 하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뷰를 생성할 때는 크레이트하고 뷰라는 키워드를 줘서 이름을 줘 가지고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레이트 뷰하면 뷰의 이름하고 뷰를 구성할 속성 이름을 기입을 하고 as-select에서 뷰를 만들기 위한 기본 테이블 속성 이름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 휴럼 해서 뷰를 만들기 위한 기본 테이블 이름이고 그 다음에 with-check 옵션 해서 삽입이라든지 갱신 수정 그러니까 뷰는 임시 테이블이기 때문에 갱신이나 삽입 이런 어떤 기능 등을 옵션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뷰는 임시 테이블이고요 뷰를 삭제를 할 때는 drop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삭제를 해야 돼요 drop하고 뷰를 삭제하기 때문에 뷰라는 키워드를 주고 뷰 이름을 줘서 삭제를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 삭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옵션이고요 그래서 drop 명령으로 뷰를 삭제를 할 때는 drop 뷰에서 이름을 줘 가지고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뷰의 특징이 나오는데 임시 테이블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뷰가 정의된 기본 테이블이 제거되면 뷰도 자동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기본 테이블을 제거를 했다면 뷰는 삭제를 안 해도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뷰에 대한 검색은 일반 테이블과 거의 동일한 방법이고요 삽입이나 삭제 갱신은 제약이 따른다는 거야 그래서 뷰의 속성에 기본 테이블에 기본 키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삽입 삭제 갱신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테이블에 프라이미 키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임시 테이블에선 삽입 삭제 갱신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안 측면에서 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임시 테이블이기 때문에 보안은 좋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알터가 우리가 수정 명령이었는데 뷰는 알터 명령으로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거에 유념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정의된 뷰는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터 명령 같은 경우는 횟수에 관계없이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뷰라는 특징은 한 번 변경을 했으면 또다시 변경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삭제를 한 후에 다시 생성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뷰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카달로그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이라든지 인덱스 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라든지 사용자 등 개체들에 대한 정보와 정보들 간의 어떤 관계를 저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카달로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 카달로그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스템 카달로그니까 테이블이라든지 인덱스 이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스템 카달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 카달로그를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관계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관련된 SQL 명령어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는데 이 분야에서는 반드시 쿼리문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정의어, 조작어, 제어, 세 가지 명령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11개밖에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사용법과 문법을 이해를 해주시면 시험에서 점수를 취득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법도 간단하고 우리가 학습을 해봤듯이 쉽게 이해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수 취득하는 데 아주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습자 여러분들이 관계 데이터베이스 언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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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